거짓말하는 것 같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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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그게 아니고 나 진작만 했을지 몰랐거든요 고백을 다 잘 못하고 있는 거 나 너무 너무 빅스해 처음형은 그렇지 수건을 다하면 뭐 거짓말 해줘 나 처음에 경기장 다 보는 데서 그랬다 나한테 뭐 또 탈렸을 때 난 보는 사람 없어도 또 탈리면 좋을 것 같던데 당연하지 아 그래도 너라기같은 일 나니까 근데 불편하셨다가 갑자기 한밤퉁이 오밤퉁이 트일 수도 있으니까 조회하고 그래 누워서 발차기하는 기분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렇구나 야 이렇게 해서 섭외가 정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그러지 마라 네가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기억나지? 기억나 짜증까지 문의중 헤헤 어휴 미안 캡슨 노래 이런 것도 듣지 말고 그런 거 들으면 감정제화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넌 누구 노래를 듣고 간다 제가 안 듣니 고춧가루 근데 너 아까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이 사람이 너한테 연락했지? 어. 문자 번호부터 시험하고.